아 제킬 나 못 이기는데 웬만하다 아 님 때문에 죽었지 이씨 윌스 맞췄어 정면으로 맞췄어 세가리 겨술타는거 정면으로 맞췄어 윌스 나오기전에 들어가야되는데 아 젠다 죽었네 오! 아이고 굶 존나잘 들어갔는데 죽겠다 나 쫓아와 미친놈이 아 아 모자 찍어야되는데 와 너무 오래 싸운다 센터 저거 미친거 아니야? 윌스 그냥 뒤만 볼 생각인가보다 윌스 그냥 뒤만 볼 생각인가보다 어 옆돌다가 걸렸어 아 아주 못해 아 닌치 아 홀웨이까지 흘렀네 동네는 아니지 아니 공민같은데 잡았다 어 동네? 개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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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 아 진짜 와 까미도끈에 살았다 여기에 죽일텐데 대신 내가 뒤집게 상대로 호텔을 세 번 잡았어요 지금 평화? 아 얘는 이렇게 죽었을텐데 어 뭐야 호랑 호랑 같이 밟혔어 밟혔어? 어허허허 밟툴 지나갔어 어? 진짜 공린인가? 공린이네? 바공이다 야? 아니 저기 제킬 빼고 따랑이 좀 무서워질라 그런다 아 루이스 오 영동 오 오 내 대가리 아잇 오늘 왜 혼자 그러고 있냐 아 이제 조금만 더 해줄까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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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잘한다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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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잡고 오오 긁혔어 야아 아직도 센터 있었어 쟤? 와 또라이다 저거 망령이야 망령 센터 망령 살았네 그거 궁 써줬나? 아닌데? 와아 제이는 순삽다가 가는데 아야 용석 지켰다 더 줘? 흐흫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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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씨 잡았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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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라 스카포트 흐흐흐흐흫 흐흐흐흫 흐흐흫 그럼 이 임마안 따라오세요? 흐흐흫 아 로라스 죽이고 싶은데 못해 죽여 흥 없잖아 일단 살렸다 아이잭 살렸네 아이잭 살리는게 목적이 아니었는데 흐흫 흐흫 로라섭을 죽이는게 목적이었는데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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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흫흐흐흥 오우 영동 안 날라는데 잘하네 아이고 고개를 돌려 안 돌아가 안 돌아가 안 돌아가 와 또 센터에서 살아 저거 또? 망령이야 센터 망령 어? 블러스 소리가 나는데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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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된다 농도까지 맞게 어어어 잘 됐어 그러니까 돌았으면 좋겠다 돌았어 아 길게 있잖아 반핑 없다 이제 표 확인 안 했다 아 핏 많이 없다 쪼금 남았는데 잡으면 될걸? 애들 잡아야 되고 저 잡아야 되고 오우 나이스 스포츠하네 아 내가 던지 말고 저거 볼거야 우아이씨 아 오 이거 내가 비용해졌다 이거 영동은 없어 안 때 벗으셨다 야 이거 들어온다 피 많이 없다 트루퍼 그래? 아 진짜 이씨 막아놓은 진짜 트루 개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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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내가 트루 개피야 아이고 나 브이진이 먹은 것 같아 아 넌 너 살아있구나 나 내가 그 나랑이 맞으면 좋으냐 ㅋㅋㅋㅋㅋ 센터의 망령이야 미쳤다 싸움 좋아하는데 못하는 것도 아니고 센터에서 계속 자르고 있으니까 미쳤다 죽을라나 어? 리그는 잡을까? 린 잡았네 린 개피야 완전 개피야 톡 치면 죽는다 도망가라 야 도망가라 니 뒤에서 살아났네 야 뒤에 리스트 롤라스 날았다 응 나 찍을 줄 알았어 새끼야 으아 호랑이 물린다 누구 죽었는데 이거? 개 죽었다 야 이거 궁서스 도망간다 안 돼 새끼야 아이씨 아이씨 걔넨 기껀도 안해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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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랑 난 맛도 못보잖아 때리지도 못해 가봤자 다 뒤져가는구나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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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오우 난 뒤지겠는데 아이씨 넌 죽어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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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신 답답함 아들 그 또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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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낸 지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